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메달이라는 핸캔은 나왔습니다 저는 한번 이 영상으로 그 핸캔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퀘스트 스텝을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스파이더한테 퀘스트를 얻으세요 기타를 5개 했고 어디 찾을 수 있을지 여기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스파이더에서 곧 그 퀘스트하점에 이는 게임방에 가령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있는 동영상에 이 영상에 이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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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경위 에너지 공을 50개를 찾아야 됩니다. 어디에나 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 여기에서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친구한테 돌아가야 합니다. 또 깃털을 찾아야 해요. 그냥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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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친한 친구한테 돌아가서 그 다음 퀘스트는 원하시면 PVP에서 수호자를 200명을 잡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퀘스트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. 퀘스트를 한 다음에는 메타를 얻을 거예요. 오늘은 대본 없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좀 질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빨리 만들고 싶었어요. 다음에 봐요.